미지펜트 K차트 10위부터 3위까지 승인입니다. 10위는 미모 못지않는 매력적인 보이스, 북브람에 예뻐졌다. 전세계 K-POP 팬들의 시선집중, 테티서의 하을라가 9위. K차트에서 꾸준히 사랑받는 곡이죠. 위너의 공허회가 8위. 7위는 여름을 마무리하는 경쾌한 노래, 시스타의 I swear. 장수 아이돌의 격이 다른 퍼포먼스, 슈퍼주니어의 마마시스타가 6위. 5위는 가요계의 여제다운 풍발적인 가창력, 이선희의 그중의 그대를 만나. 공감과 감동이 함께하는 음악, 4위는 포스트맨의 신촌을 못 가. 공감과 감동이 함께해 뜨거운 반응, 테티서의 내가 4개가 이번 주 3위를 차지했습니다. 위너의 K-POP. 9월 넷째 주 K차트 1위입니다. 2PM 미친 거 아니에요. 팀파 쉽지 않은. 이번 주 K차트 1위입니다. 디지털의 음원 점수, 시청자 선호도 점수, 방송의 수 점수, 운반 점수. 그렇다면 과연 1위의 주인공은? 네, 팀파 축하드립니다. 우리의 우주입니다. 오늘의 우주에 공감하는 국가입니다. 우리의 우주의 우주입니다. Q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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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치려고 노력하지 마 네 얼굴은 소리만 불러 보아봐 지금 내가 널 힘든다는 게 정말 쉽지 않아 말처럼 쉽지 않아 I'm crazy, I'm crazy, my girl 나처럼 불고 있나 같이 즐겨듣던 노래 듣고 있나 쉽지 않아 쉽지 않아 쉽지 않아 그래 넌 어때 멀어진 기분이 멀쩡해 내 얼굴은 찾아올려 나와 내가 없이 지낼 너의 모습이 자꾸만 날 더 미치게 해 점점 깊어져 막아 우리 상처 조금씩 부인의 단점 아니 처음부터 장점 차체로 노력했던 건 우리 둘 사이 함정 오늘따라 하늘에 불어난 점 없이 날씨는 심전 반점 모든 건 그대로인데 내 옆에 너만 없네 이게 이별이란 거 이제 현실이 내 옆에 널 힘든다는 게 정말 쉽지 않아 말처럼 쉽지 않아 I'm crazy, I'm crazy, my girl 나처럼 불고 있나 같이 즐겨듣던 노래를 듣고 있나 쉽지 않아 쉽지 않아 쉽지 않아 쉽지 않아 넌 어때 또 하루가 달라져가 정하는 모습과 너와 싸울 수 있었던 그때가 좋았던 거야 좋았던 거야 파티 그렇고 둘 다 쉽지 않아 매일 넌 어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